10년 전에 겪었던 소름끼치는 기적 저와 제 지인들이 겪은 기적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2011년 여름 이때가 제가 살면서 가장 짜증났던 여름입니다. 왜냐하면 여적이들에 의한 기적이 적뿐만 아니라 제 지인들에게도 오더군요.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저와 제 여친은 여름이고 해서 휴가를 가려고 하는데 둘이 가긴 심심할 것 같아서 친구 커플들도 불렀습니다. 저와 제 여친, 최군과 여친, 그리고 박군과 여친 이렇게 셋쌍이 강원도 모 계곡으로 놀러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 계곡에는 제가 아는 형님이 조그마한 펜션을 하고 있으셔서 싼값의 방을 세 개를 빌일 수가 있어서 그 계곡으로 장소를 정했습니다. 이 계곡이 최악의 장소가 될 거라는 것도 모르고 말이죠. 휴가 날이 되어 저희 커플과 최군 커플, 박군 커플이 춘천에서 만나서 그 계곡으로 출발했습니다. 저희 커플과 박군 커플이 한 차를 타고 최군 커플이 또 다른 차로 두 시간 남짓 달려 그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형님 내 펜션의 짐을 풀고 형님과 얘기를 하던 중 형님이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요즘 여기서 안 보여야 할 것이 보인다는 소문이 있으니 이들도 각별히 조심해라. 그래서 저는 물었죠. 정말 귀신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자 형은 답했죠. 그게 뭔지 나도 몰라. 하지만 우리 펜션의 손님들이 왔다가 계곡 상류에서 이상한 것을 봤다고 하니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저는 에이, 허깨비나 짐승들 이겠죠 뭐?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형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친구 커플들과 계곡으로 수영을 하러 갔습니다. 수영을 마치고 저녁에 형님 부부와 저희 커플들은 펜션 마당에 있는 탁자에 앉아서 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소주 및 맥주영이 담근 사냥 3주 등등 많은 술이 사라졌죠. 최근 커플은 좀 취해서 먼저 쉬러 간다고 들어가고 형님 부부와 저, 박군 4명이 술을 마시고 있었고 제 여친과 박군 여친은 거실에서 드라마를 본다고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최근 여친이 얼굴이 하얘져서 튀어나오더군요. 최근이 이상해요. 가위에 눌리는 것 같은데 못 일어나네요. 남만 깨워도 안 일어나요. 전 얘기를 듣자마자 최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절대 오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말이죠. 들어가서 본 것은 웬 여자가 최군위에서 여성상의 자세로 그걸 하고 있더군요. 최군 목을 조르면서 말입니다. 전 놀라서 평소에 가지고 다니던 염주를 그 여귀한테 던졌습니다. 여기가 염주를 맞자마자 고개를 돌리는데 눈이 없고 시커먼 구멍만 두 개가 보이더군요. 그리고는 일어납디다. 전 가만히 서서 그 여귀를 노려봤습니다. 끼세에 밀리면 나중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말이죠. 그 여귀가 저한테 다가오더니 다음은 박군이랑 즐길 거야 하더니 사라지더군요. 여귀가 사라지자마자 최군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최군이 부스스에 일어나더니 좋은 꿈 꾸는 중이었는데 왜 깨우고 지랄이요. 그래서 저는 말했죠. 그 좋은 꿈이 여자랑 하는 걸 말하는 거지. 석을 넘어. 이놈의 자식아 너 실제로 귀신하고 그걸 하는 중이었다 인마. 너 나 아니었으면 미라됐을걸. 기쪽쪽 빨려서. 그러자 최군이 진짜? 라고 물었죠. 내가 왜 너한테 구라를 치겠냐? 됐고 너 이 염주 여기서 나갈 때까지 가지고 있어라. 절대로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전 최군한테 염주를 주고 같이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한테는 그냥 가위가 심하게 늘린 거라고 얘기해주고 조용히 박군을 불렀습니다. 최군 전엄이 귀접에 들렸어. 후유귀가 담여는 너한테 갈 거라고 하더라고. 나 오늘 되도록이면 자지 말고 내가 주는 십자가 목걸이를 가지고 오늘 밤을 새야 된다. 그러자 박군이 말했죠. 뭐라고 귀접? 귀접이면 처녀귀신이랑 응응하는 거? 그거 아주 죽이는 기분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이 미친 너만 너도 최군이랑 같은 거냐? 산자랑 죽은 자랑 엮이는 거 절대 안 좋다고 내가 누누이 얘기했지? 닥치고 이 목걸이 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여친이랑 응응을 하던 아니면 게임을 하던지 해서 자지 마라고 자면 너 100% 귀접이야. 전 박군한테 윽박지르듯이 얘기를 하고는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펜션 주인인 형한테 가서 말했죠. 최군 전엄아가 짐 귀신한테 홀리고 귀접을 당했는데 그 귀신이 담여는 박군한테 간다고 예고도 하는데 형은 뭐 아는 거 없소? 그러자 형이 말했죠. 귀신, 난 귀신을 못 보는데 아는 게 있겠냐? 근데 그 귀신 예쁘냐? 그래서 저는 답했습니다. 진짜 전부 애들 그래? 산자랑 죽은 자는 절대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형. 나도 평소에는 귀들을 안 보려고 노력한다고. 그러자 형이 다시 말했죠. 야 그러니까 그 귀신 예쁘냐고? 그래서 저는 어이가 없다는 투로 대답했습니다. 형은 눈 대신 검은 구멍만 있는 여자가 이뻐 나중에 소개시켜줘 라고 하자 형이 말하기 눈 대신 검은 구멍이라고? 그 여자 옷이 청바지 아니었냐? 내가 여기 펜션 한 지 3년 좀 넘었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이 계곡으로 놀러 온 여자의 한 명이 저 위에 있는 폭포에서 죽었는데 이 좁은 계곡에서 시체를 4일째 찾지를 못하다가 5일째 찾았는데 눈을 뭐가 파먹었는지 구멍만 있더라고. 내가 그 시체를 보고 놀라서 밥도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를 못했어. 형 말을 듣고 나니 그 여자가 귀가 든 건 확실한 것 같은데 왜 저희한테 들러붙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군요. 형하고 얘기를 좀 더 하다가 펜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최군과 박군이 무서웠는지 펜션 거실에 다 같이 모여서 있더군요. 제 여친이 가장 나이가 많았기에 여친한테 말해서 여자들을 우선 박군 방으로 데리고 다 같이 자라고 얘기를 한 뒤 전 최군과 박군과 같이 거실서 얘기를 하는데 그 여기가 천장에서 거꾸로 매달린 모습으로 나타나더군요. 진짜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들을 한 번 스포더니 낄낄대며 웃더군요. 최군은 말 없어 박군은 맛있을까? 이렇게 말하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이 미친년아 쟤네 건들지 말고 올 거면 차라리 나한테 와라 미친년아. 그러자 여기가 말했죠. 그럴까? 넌 맛있어 보여. 제가 여기와 얘기를 하는데 이미 최군과 박군은 기절 중이었죠. 제가 소리를 치자 그 소리를 듣고 온 펜션 향수도 여기를 보고 넘어가셨습니다. 다행히 여자들은 자느라 못 들었는지 안 나오더군요. 자느라 못 들은 게 아니라 이 여기가 이미 여자들 방에 들어가서 다 넘기고 온 거더군요. 기절했으니 못 듣는 게 당연. 펜션 향은 이미 술 취해서 자는 중이니 뭐. 전 그 여기와 밤새도록 여기가 사라질 때까지 온갖 욕설을 하며 싸웠습니다만. 결국 그 여기는 저한테 붙고 휴가는 이 사건으로 이미 망치고 담날 바로 집으로 귀가를 했죠. 전 이 여기와 무려 4개월 반을 싸우며 생활을 하던 중 어느 순간 여기가 사라져서 잘 됐다 싶었는데 이 여기가 최군한테 가서 한 달 박군한테 가서 세 달을 지랄을 쳐서 결국 최군 부모님이 아시는 무속인한테 가서 재령하고 끝났습니다. 그 무속인이 이 여기를 재령하느라 너무 기운을 많이 써서 무려 반년 동안 산에 들어가서 길을 다시 보충을 했다고 하더군요. 이 사건으로 최군과 박군을 솔로 생활을 다시 시작한 게 가장 큰 피해라면 피해일 겁니다. 요즘 최군과 박군을 만나서 술 한잔 하다가 가끔 그 여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여기 기술이 상상초월이라는 둥? 느낌이 예술이라는 둥? 가끔 그 여기가 보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꿈속에서는 절세미인으로 나왔으니 뭐. 제가 이 여기랑 4개월 반 동안 생활한 거 쓰면은 책 한 권은 나올 겁니다. 제가 귀접이 몇 번 있었지만 이 여기만큼 대단한 귀접은 없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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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